첫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나갑니다 힘을 뺄 때까지 다 빼서 그걸 다음 경기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현정 강타 문현정의 서버 포인트 탑스피 rein single fort bin stop spin outside other split 맞습니다. 변화구가 지금 좀 많이 있는지 볼을 완전하게 치지 못하네요. 다르기 때문에 수비 선수들이 하기에 그렇게 쉽진 않은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실수가 없는 무녀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과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수비로 버텨주다가 공격 이렇게 해먹어야죠.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공격도 수비가 잘 돼야 효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갑니다. 아. 발동이 좀 늦게 걸려서 코치 선생님께서 제발 좀 빨리 좀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상대는 다르거든요. 볼 구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박채원 떴어요. 박채원 선수의 볼이 뜨니까 일단은 이거 하나 완전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 박채원 깍습니다. 아 반격 살아있어요. 아 너무 하지 못합니다. 아 네. 떨어뜨리는 드롭샷을 보여줬고요. 아 박채원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서브였고요. 바로 공격 성공합니다. 문현정 선수도 준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떴어요. 받지 못합니다. 들지 못하고 있어요. 떴어요 이것도. 짧게 어렵게 받았습니다만 또 뜰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믿을 공략이 많거든요. 지금 문현정 선수가 그거를 준비하라는 피드백을 주셨어요. 네. 수비의 약점을 계속 공략하는 문현정이고요. 지금 1대5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3게임제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켜갑니다. 자 네틱 올림픽 자 네틱 올림픽 네. 자 좀 더 무겁게 무겁게 박채원 그치요. 운영계속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서브 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틱 바꿔 넘어갔고 살아있습니다. 박채원 역습 좋겠습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은 박채원 문현정의 서브 야! 7대6 야! 빠르게 들어갔다면 포인트인데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맞았고요. 역습 한 번 더 갑니다. 성공하는 네. 한 점차 바짝 추격하고 있는 박채원 아 나가는군요. 자 9대7 문현정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도 리드흥 문현정 서브 득점 파사이드로 서브를 많이 넣고 있는 문현정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포핸드 사이드 쪽 매틱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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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